사실 K리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K리그 클럽들이 티켓이 너무 싼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위 괜찮냐고 걱정이 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새벽까지 중계 보지? 돈 내서 축구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K리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지난 인천 유나이티드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인이 생각하는 K리그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J리그 시스템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J리그가 K리그랑 비슷하고 지금 프로리그가 1부 리그랑 2부 리그로 나눠져 있고 1부 리그에 18개 팀, 2부 리그에 22개 팀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변동상이 있겠죠 그 밑에 J3라고 프로를 준비하는 팀들이 참가하는 세미 프로 리그, J3 리그가 있습니다 J리그에서는 어느 팀을 응원하고 있어요? 제가 백알타 샌델이라는 팀을 20년 정도 응원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팀이라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먼저 다니게 됐는데 재밌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축구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일 월컵 때도 축구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했는데 K리그와 비교했을 때 J리그가 나은 점이 있다거나? J리그가 지역 밀착 인형을 계속해서 간주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리그 자체 브랜딩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반도시는 인구가 다 도시로 나가고 저희는 사람도 없고 산업도 없고 고민을 하는 지역들 많잖아요 거기가 우리 지역을 살리겠다는 그런 움직임이랑 J리그의 지역 밀착 인형이 잘 맞아서 축구팀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겠다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K리그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그게 상대적으로 J리그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K리그는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다? K리그는 내부적인 마케팅 홍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팬들에 대한 홍보 콘텐츠, 마케팅, 팬들에 참여하는 이벤트 특히 온라인으로 그런 것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SNS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J리그라기보다는 일본 자체가 약간 개인 정보로 온라인에 올리기 싫다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클럽 쪽에서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런 것도 약간 문자 보내요 이런 것도 하잖아요 어떤 캠페인 이벤트에 기존 팬들에 대한 팬서비스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K리그를 지금 바라보는 일본인 입장에서 K리그의 아쉬운 부분, 이런 것 좀 개선해서 좋겠다 사실 지금 K리그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다는 게 기대가 많다는 거라서 좀 나쁘게 보지 마시고 기대가 많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K리그가 먼저 엠브럼이랑 리그 이름을 자주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보기만 해도 K리그 엠브럼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뭐 스프릿 시스템, 이것도 지금은 파이널 라운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것도 사실 최근까지 몰랐어요 저도 K리그 많이 보면 돼서 이렇게 헷갈리는데 K리그 모르는 사람 보면 사실 K리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K리그의 클럽들이 티켓이 너무 싼 것 같아요 K리그에서는 보통 원화로 생각하면 2만 원 정도는 돼요 자유석 기준으로 그래서 팬으로서는 편하죠, 저렴하게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단위에 괜찮냐고 좀 걱정이 되게 하더라고요 경기장 스폰서 광고가 너무 적어요, K리그는 K리그 가면 여기 스폰서 광고 붙잡고 유니폼 다이온는 있지만 경기장 간판도 있고 선수 소개할 때도 광고 나오고 선수 교체할 때도 광고 나오고 다들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지금 기업에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스폰서 오고 하는데 K리그가 그 절대적인 수값이죠 금액은 모르겠지만 제가 팬으로서 걱정이 돼요 그리고 경위하면 팀을 제일 먼저 보도를 해주는 로컬 미디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저희 지역에 있는 팀이 경위하면 바로 로컬 미디어 TV에 나오고 다음 날에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출근할 때 라디오를 듣다 보면 꼭 어제 경위 이겼다 비겼다 그 얘기가 나와서 출근하고 거기에 동료 중에 팬이 있으면 어 안녕 어제 경기 이겼다며 얘기가 나오고 근데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K리그 얘기가 나오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 있는 스타일 중에 조금 제가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는 게 경기장 자네 아나운서가 의원을 주도하는 리드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경기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스타일은 제가 아직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J리그는 어떻게 응원하는 방식일까 봐요? J리그는 잔네 아나운서가 의원을 주도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수원 빅보드 거기 분위기가 J리그랑 비슷해요 거기 잔네 아나운서가 수원 화이팅 이런 식으로 주도하거나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제가 벌써 댓글을 했었거든요 팬들이 뭐 서포터가 중심으로 의원을 계속하는 스타일도 그래서 그 경기장 분위기 자체가 뭔가 J리그랑 비슷한 같아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편했어요 다른 팀 팬들이랑 교류를 할 기회가 온라인인처럼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에서 실제 경기장에서 원전 팬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거나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 나누거나 그런 분위기가 좀 없는 것 같아서 J리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장거리 온전으로 누가 팬들이 오면 특히 뭐 평일 경기 장거리 온전 하면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름에 오면 뭔가 반가운 마음으로 머리도 잘 와주셔서 고맙다는 그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 그리고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멀리 와가지고 경기도 보지만 밥도 먹고 멀리 오면 호텔에 숙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 다 돈을 쓰는 거잖아요 원전팬들이 그래서 원전팬들에 대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원전팬들도 거기 가면은 기념품으로 홈팀 굿트를 싸요 작은 마스코트 인형이라든지 작은 깃발이라든지 아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고 기념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K리그에서는 저는 저는 해요 근데 멀리 하는데 근데 절대 모르게 해야겠다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멀리 예를 들면 울산에 갔다 내가 울산에 다음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울산 작은 인형으로 샀다 인정팬들 절대 보이면 안 돼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강도수상 감광사과 공개를 봤는데 도수역에 내리니까 원전팬을 환영하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뭐 환영합니다 네 감광사과 엠블럼이 그런 것도 특히 지방에서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는 진짜 축구하면 지효 대표 이벤트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약간 자국리그 축구에 약간 관심이 약간 떨어지는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중계로 유럽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 재미랑 직관으로 경기장 직접 찾아가서 경기를 보는 재미랑 전혀 다른 거라는 생각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계를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스타 가수의 음악을 그냥 컴퓨터나 CD로 듣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경기장 가는 것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로컬 아이돌이라든지 가수의 라이브에 가는 그 느낌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새벽까지 중계를 보지? 돈 내서 축구하는데 아예 다른 재미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래도 기회가 되면 축구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니까 기회만 되면 혹시 자기 사는 동네에서 축구경이 있다 하면 가보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K리그 아쉬움 좀 부족한 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했는데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거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K리그 팬들이 너무 축구 리그 연매 아니면 축구협회 그쪽에 아니면 그 안에 너무 기대를 과도하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 팬들이 스스로가 K리그 진짜 재밌다 우리 팀이 최고다 그런 것을 직장, 학교,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홍보도 하고 나는 K리그 팀을 응원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재밌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홍보를 해주는 게 제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K리그 팬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K리그를 보면서 행복하다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K리그를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아쉬운데 하면 계속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의 상황을 자기 주변부터 먼저 바꾸려고 그런 팬들이 많아지면 아마 무심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스스로 자기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앞으로도 재밌게 K리그를 같이 보자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K리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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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화이팅!